본격적인 무대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천주교, 제주교구, 제주시구, 성가대협의회 지구신부님이신 홍석윤, 베드로신부님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. 큰 박수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참모예수님 참모예수님 일단 시작하기 전에 무사가 모성수가 어제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149명의 목숨이 어제 축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뤘는데 함께 마음을 담아서 시작기도 하면서 마음을 담아주시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축하해주러 오신 모든 분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함께 주님이 기도하겠습니다. 참모예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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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먼저 눈에 보이는 형경훈 신부님, 형처찬란 신부님 다른 어디에 신부님 계시다면 진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선무성당 주임이며 협의체 지도신부 맡고 있고 또 청소년음악센터장으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자체 센터장 해먹고 있고 전 소년소녀 합창단, 전 지도신부를 했었고 음악이나 상음음악에 저도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팔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팔자가 하느님을 찬양할 팔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? 그런데 아주 좋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,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아름다운 소리로 봉헌되는 것 참으로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일인가 하지만 오늘 듣는 분들도 오늘 예수님과 자케오가 눈이 맞았듯이 여러분도 우리 고생하시는 모든 성가대원들의 눈을 바라봐 주시고 그 눈 안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감동의 마음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아픈 시기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의 그 목소리로 위로가 되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위로하는 기도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망의 첫 무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리플렛에 보면 특별 출연이라고 해서 CNC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습니까? CNC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CNC는 가톨릭 컨덕터 성가대 지휘자들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오늘 출연하신 각 팀의 지휘자분들께서 나와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 슬렁슬렁 한 번 하고 있습니다 CNC에서는 오승연 아나스타시아 자매들께서 반주에 수고해 주시겠고요 사랑의 성가와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지휘자분들의 특별한 무대 큰 박수 함께 시작! 박수 함께 시작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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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